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한 영상. 탄산음료를 세차게 흔들고 뚜껑을 개봉해도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세게 흔들고 해도 전혀 안 터지네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다고요? 바로 검증 시작. 시중에서 파는 탄산음료를 준비. 영상에서처럼 세차게 흔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마구마구 흔들었거든요. 과연 열었을 때 터지지 않고 잘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뚜껑을 개봉하기 무섭게 터져버린 탄산음료. 비밀을 밝히기 위해 이번엔 과학 선생님이 도전. 그런데 갑자기 흔든 탄산음료의 입구를 친다. 너무 싫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안전하게 탄산음료 개봉 성공.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음료에 있는 기포가 음료 표면으로 이렇게 섞이면서 올라오게 되고. 표면으로 나온 기포들은 터지면서 기포를 줄여주는 효과가 됩니다. 탄산음료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내부에 기포가 발생하면서 압력이 상승해 터져버리는 것인데. 이때 뚜껑을 살살 치면 기포가 다시 액체에 녹아들면서 압력이 하강하게 되는 것. 바닥이 굴리는 것도 기포가 액체에 잘 녹아되는 걸 도와주기 위함이다. 고맙습니다. 제가